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거기는 사람이 가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자폐아가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자폐아가 고물 줍는 자폐아는 하나 꽂히면 그것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고물에 꽂히면 진짜 산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고물을 고물만 계속 줍는 거예요 막 패드 줍어요 막 그게 좋으니까 근데 저한테 열흘 전부터 꽂혔었나 봐요 계속 네 용기 내 볼래요 막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깨어날 때까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이랬는데 내가 못 마시니까 이걸 까가지고 제 입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그 자폐아 그분이? 네 근데 저는 열흘 만에 들어가니까 막 내장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야 이 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느낌 안 온다 그냥 원래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 리얼하게 하세요 어 아니 그래도 제가... 괜찮아요? 나 이 개 씨XXXX야 꺼져 이 새끼야 막 장애인 새끼 저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10일 동안 물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네 제가... 그럼 누우만... 네 누우만 있었어요 야...